안녕하세요. 미소비 부동산 대표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별래동에 위치한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호실에 인테리어가 완비되어 있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현장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옆면적은 24,045평이고요. 7층까지는 호실 앞 주차가 가능한 도어 투 도어 드라이브인 제조형 호실이고요. 8층부터 15층까지는 업무형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현장 위치를 보여드리면 그리너리 캠퍼스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호선 별래별가람역과 지난 8월 10일 날 개통한 8호선 경춘선 별래역과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너리 캠퍼스에서 별래별가람역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은 850m 정도 도보로 약 12분 정도 걸리고요. 별래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너리 캠퍼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길 예정이고요. 이곳을 지나는 노선 중에 48번, 48-1번을 타시면 별래역까지 14분 정도 걸립니다. 땡큐 85번 버스는 약간 더 도는 노선이라서 17분 정도 걸리고요. 81번 버스는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실은 8층부터 15층까지 업무형 사무실로 전용면적은 11평 정도의 코너 호실입니다. 평수는 7평부터 15평까지 있고요. 모든 호실에 수납장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 냉동고와 선반장을 갖춘 싱크대, 그리고 스타일러도 세팅되어 있고요. 옷장과 전자렌지, 추가로 수납장 공간도 충분하게 공간 활용을 잘 해놓아서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복층으로 다락 공간도 있다는 점은 그리너리 캠퍼스만의 희소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호실들이 사방이 탁 트인 뷰가 나오고요. 발코니 서비스 공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복층 다락도 살펴볼게요. 14.4평인 대부분의 호실들은 다락이 양쪽으로 2개가 있고요. 작은 평수는 이렇게 1개입니다. 다락 공간은 잠시 쉬거나 창고 용도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11.2평인 이 호실의 내부 사이즈는요. 가로가 40.1m, 깊이가 6.5m 정도 되고요. 천정고는 4m로 높아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풀옵션 인테리어가 모두 되어 있는 사무실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미소뷰로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